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입니다. 오래 기억디고 각종 시험에서 정확히 쓸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36번 영상에서 40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번 볏양, 37번 전류, 38번 대할 때, 39번 뚫을 차, 40번 결혼할 혼 또는 혼인할 혼이라고 하죠. 그러면 36번부터 보겠습니다. 위에 한자를 보면 영어 대문자 비를 닮았습니다. 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좌부변 또는 언덕부라고 합니다. 부수가 되겠습니다. 총 12얘기입니다. 위에 한자에서 비,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날일자를 비읍으로 봅니다. 비읍. 그리고 아랫부분, T와 기역, 우구로 봅니다. 여기서는 비읍과 합쳐서 북으로 봅니다. 그리고 선, 이 전체를 북으로 봅니다. 영어 B-O-O-K, 책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비, 북이 됩니다. 그러면 발음하여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북, 비북, 변냥, 비북, 비북, 변냥, 비북, 비북, 변냥, 청 12얘기입니다.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비, 북, 한글 북을 쓰듯이 북, 선, 북, 비북, 변냥, 37번입니다. 37번은 손톱이 보입니다. 새의 발톱. 새는 발이 손이죠. 그래서 손톱입니다. 새 라고 발음하겠습니다. 새. 이 부분만 써보겠습니다. 새. 그리고 자 자가 보입니다. 새 자가 되겠죠. 여기에 니은, 스물 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을입니다. 새을이 이런 모양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새 자와 니은. 한글 니은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잔이 되겠죠. 그래서 새 잔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잔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음할 때 새을 자 부수가 되고 총 8의기인데 새 잔, 새 잔, 전 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잔, 새 잔, 전 유. 새 잔, 새 잔, 전 유.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새. 자, 아들 자자 쓰고 니은, 새 잔, 전 유. 다음은 38번입니다. 먼저 지평선 위에 새싹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싹을 줄여서 싹으로 봅니다. 싹. 그리고 양자가 보입니다. 이 양자인데 일반적인 양은 이렇게 길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양은 앉아있는 모습이죠. 조금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보이고 해서 왕초로도 봅니다. 왕초. 그렇지만 일단 양입니다. 양으로 간주합니다. 싹 양. 그리고 촌이 보입니다. 촌. 이때 싹 양. 이 부분을 왕관같이 보이기 때문에 왕관촌으로 해도 됩니다. 싹 양촌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부스는 오른쪽 부분. 파란색 동그라미죠. 마디촌이 되겠습니다. 총 14액입니다. 그러면 발음에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양촌, 싹 양촌 대할 때. 또는 왕관촌, 왕관촌 대할 때. 싹 양촌, 싹 양촌 대할 때.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새싹을 쓰듯이 지평선 위에 싹. 그리고 양. 앉아있는 양. 양. 촌. 싹 양촌 대할 때. 다음은 39번입니다. 39번에서도 새싹이 보입니다. 새싹이죠. 줄여서 싹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래는 일본 돈 화폐 N이 보입니다. 그래서 N화죠. N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절구구가 보입니다. 절구구를 뼈로 봅니다. 통뼈죠. 일반적인 통은 저는 이것을 통으로 봅니다. 통. 그리고 절구구에도 이런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통이 보이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통뼈로 봅니다. 저는 통뼈를 줄여서 뼈로 봅니다. 그러면 새싹, 싹. 일본 돈 N, 뼈. 싹, N뼈. 싹, N뼈를 언뜻 들으면 썩은 뼈로 들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버, 지읏, 벗. 그 다음에 세김자, 긴, 벗김. 싹, N뼈, 벗김. 그러면 언뜻 들으면 썩은 뼈를 벗긴다는 뜻으로 들리겠습니다. 부수는 세김자입니다. 성김이라고도 하죠. 28액입니다. 한참 써야 됩니다. 그러면 발음에서 기억해 보겠습니다. 썩은 뼈 벗김, 썩은 뼈 벗김, 뚫을 착. 또는 싹앤뼈 벗김, 싹앤뼈 벗김, 뚫을 착.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새싹을 쓰듯이 싹. 일본 돈 화폐의 N와. 그리고 뼈. 싹앤뼈, 썩은 뼈, 벗. 그 다음에 세김자, 긴. 싹앤뼈 벗김, 뚫을 착. 다음은 40번입니다. 40번은 왼쪽에 여자여가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성씨가 보입니다. 그러면 부수는 여자여죠. 총 11액입니다. 여자여. 그리고 오른쪽에 성씨를 더로 보겠습니다. 한글 덜을 담았죠. 그리고 나릴은 비읍으로 봅니다. 그래서 더와 비읍, 덕으로 봅니다. 덕. 여덕이 되겠습니다. 11액입니다. 발음하여 기억해 보겠습니다. 여덕, 여덕, 결혼할 혼. 여덕, 여덕, 결혼할 혼.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여. 덕. 덕. 여덕, 결혼할 혼.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